수학의 답, 도형을 활용한 1차식의 계산,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사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도형 단원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그냥 이 도형의 넓이 구할 줄 알아? 그거 좀 이용해서 1차식 계산 연습 좀 해봐.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조금 쉬운 문제는 그냥 직사각형이라든지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우리가 공식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도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보세요. 사각형이라서 그냥 가로 곱하기 새로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구해보는 공식 아는 거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아, 삼각형으로 해볼까? 이렇게 쪼갰어요. 그랬더니 뭐 이 삼각형 밑변 있어도 높이도 없고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아,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한번 대각선을 그어볼까? 어,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구할 줄 아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첫 번째 팁이 뭐예요? 사각형이든 뭐든 간에 내가 넓이 못 구하겠다 싶으면 아는 도형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럼 둘이 합치면 끝나는 문제니까요. 그럼 첫 번째 도형부터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어떤 것을 밑변으로 잡아도 좋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2분의 1. 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5에 곱셈 팁략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밑변을, 예, 높이를 예라고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할 수 있죠? 그러면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5에 4x-6. 이렇게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해야 돼요? 1번하고 2번을 더해야 되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더할 수 있어요? 괄호 탈출해야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괄호 탈출하고 오면 돼요. 넘기면 5x 플러스 5고요. 얘는요. 넘기면 약분하면 2 남죠? 5, 2, 10x. 여기 약분하면 3 남죠? 5, 3, 15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식을 한번 합쳐볼까요? 5x 플러스 5하고 이거 10x 마이너스 15. 식이 연결이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얘 부호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나요. 얘가 지금 1 더하기 2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동류항끼리 계산해 봅시다. 15x. 상수항끼리 해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저게 답이에요, 선생님? 우리 왠지 넓이하면 뭐 40, 50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끝나되 최대한 간단하게 줄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단 하나, 넓이인데다가 단위까지 붙어있죠? 그러면 단위를 적어줘야죠. 넓이의 단위, 제곱 센티미터까지 센스 있게 적어주면 완벽한 답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팁 뭐라고요? 내가 아는 도형으로 바꾸자. 이것만 생각하면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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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오네. 감사합니다.